안녕하세요 심쿡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선물을 개봉할 시간! 선물 개봉기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일이라고 또 생일 선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짠! 여기도 있습니다! 선물 파티에요! 선물 파티! 먼저 온 것부터 뜯어볼까요? 박느니 심쿡!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박찬우님이 보내주셨어요. 볼까요? 자! 뭐야 뭐야 뭐야! 제가 커피 좋아하니까 이게 커피! 아이사벨까지 사진이래요. 다 먹을 거야! 사실은 왜 이게 다 먹을 거예요? 이게 막 토분해된 뭐. 젤리며 과자며 초콜릿! 레고도 있네! 사탕! 우와! 뭐야 이거! 여러분 제 편지 및 사진 보입니까 심쿵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요하이 귀여운 구데타마 마우스 패드입니다 추운 날씨나 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라고 보온병 선물 투척합니다 여기에다가 노트북 놓고 이렇게 손목 부대랑 하는 거래요 뭐야 이거 이거 뭐야 깜짝 놀랐네 이게 통장이잖아요 뭐지 이거 나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 거랬다 뭔 통장이지 이게 갑자기 아 이거 너무 고퀄리티인데요 여러분 너무 고퀄리티야 자이로드롭이나 바이킹 탈 때 그 막 심장이 올라갈 때 그 기분 알죠 나 지금 그 기분이에요 어떡해 대박이야 대박이야 아따 아따 진짜 아따 아따 제 정보가 이렇게 이보는데 돌고래 소리보다 이거 같아요 일단 차누님이 택배를 두개를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 택배도 일단 열어볼게요 찬님이 보내주신 거 편지부터 읽어볼게요 김신도 해피버스에이 투 유 건강하고 축복해요 사랑해요 젤리 리뷰 많이 해주시고 드립커피 맛있게 드세요 드립커피도 있나봐요 신쿡이라고 라벨 이런 것도 다 만들어서 해주셨어요 바질리야 이거 다 요하이 이게 드립커피구나 제가 커피 좋아하니까 드립커피를 보내주셨어요 어떡해 알래기 왜 어떡하죠 김민주님 전우린이 이름이 두 분이 적혀있네요 목포에서 보내주신 거예요 신쿡님께 김민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간식하고 이제 팩하고 이런 걸 보내셨다고 해요 찌그마하고 귀여운 것들은 뭘까요? 일단 온리유라고 써져 있는 게 아 근데 이거 상자 너무 예쁘다 이거 찢으면 안 될 것 같아 아 모리나카 하이츄 포도맛 간식들이구나 다 요게 맛별로 다 들어있어요 겉에 껍질처럼 생겼어요 맛있는데 아는 맛인데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 맛있는데 진짜 저희 신쿡이 여러분들은 선물 보내실 때 제가 뭔지 모르니까 하나하나 다 써주시는 센스 센스쟁이들 짜잔 빰 뭐야 아 나 이거 젤라토 팩 아하 아하 대답 팩이 종류별로 들어있습니다 코코라 젤리 이거 맛별로 다 보내줬어요 케메뉴님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아 진짜 여러분들 저 진짜 살찌겠어요 팩도 잘 쓸게요 진짜 포장이 다 너무 이쁘죠 포장들이 다 너무 이쁘죠 포장들이 다 너무 이쁘죠 포장들이 다 너무 이쁘죠 포장들이 이쁘죠 포장들 엥 일단 21살 신도에게 10년이 느껴지는 보이시나요 안녕 신도 일단 선물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머지 내용은 네 번째 소개에 있다는데요 타이밍 학리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영어를 못이 읽는 데 캐 의 Guer 베 기 가방이 왜 이렇게 고급지게 생겼지 나는 고급 이라고 맞지가 않는 사람인데 짜 짜셔 워호 업 뭐지? 또 편지가 있네? 안에 또 편지가 있어요 신도 1호 형팬이 이게 팔찌인가요? 이게 강다니엘 팔찌래요 여러분 아 왜 그러셨어요? 어떡해 롯데 백화점 부산 본점 엄마 나는 백화점이랑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근데 팔찌 너무 이쁘다 팔찌 너무 이뻐 대박 나 원래 악세사리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너무 이쁘다 우와 따 우와 짜라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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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로 술 받았어요 너무 좋은데? 세계 최초 가마인 가마인은 저도 처음 들어보네요 감으로도 와인을 만드는구나 뭐라 적혀 있습니까? 오늘도 하늘은 나를 보고 웃네 또 하늘은 나를 보고 웃네 힘들 때마다 이렇게 벽에 딱 박에다가 세워놓거나 걸어놓고서 힘들 때마다 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도 되는 건지 네 이렇게 모든 개봉기를 마쳤는데요 찬우님, 민주님, 홍홍님까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처음에 찬우님 거 보고 울컥했어요 진짜 그래서 평소 같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울컥해가지고 진짜 울 뻔해가지고 진짜 바득이 강덕이 먹먹하고 아직도 그 심장이 막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아요 아직도 벌렉벌렉 거리는데 제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도 될지 더구나 더 모르겠습니다 오늘 선물 보내주신 찬우님, 민주님, 홍홍님 그리고 여러 신쿵이 여러분들 앞으로도 진짜 열심히 하는 신쿵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10만 구독자가 제 원래 꿈이었던 이 10만 구독자가 이제 꿈이 현실로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이제 거의 다 10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10만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듯이 저도 좀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어떤 이벤트를 할까 고민 중에 있는데 혹시 좋은 이벤트가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그래서 그 분이 만약에 선정이 되신다면 그 선정된 분이랑 몇 분 더 제가 뽑아가지고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또 따로 열겠습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한 것도 없고 그냥 제가 한 일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영상을 여러분들께 이제 좋아하는 요리를 이제 알려드리는 그런 거였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좋게 봐주시고 너무 감사하게도 꼭 저를 좋아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고 너무 감사한 거 같아요 진짜 너무 나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선물 보내주신 찬호님, 민주님, 호옹님 그 다음엔 여러 신쿵이 여러분들 제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보낸 주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여기 아래에 적어놓을게요 영상 아무거나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팬사선 주소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저는 편지 한 장이면 충분하다는 점 그 다음에 직접 찾아오셔도 저를 직접 만나지 못한다는 점 거기는 제가 직접 사는 집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찾아오셔도 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벅차고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데요 이 마음을 진짜 빨리 잡채어야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